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매주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임세현식당과 함께하는 사람 속으로 지난주에는 목영정은 참 좋았어요 그렇죠 임소장님 네 반응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세현식당TV에서만 해도 벌써 1200명이 훌쩍 봐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동접은 잡았는데 나중에 목영정은 님이 너무 고맙다고 안진걸TV 임세현식당TV 재방송과에서 한 3,4천명 봤는데 이제 우리는 막 뒤중적으로 안 하였어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본다는 거 그래서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 누나만 믿어 경주와 누나만 믿어 여러 후보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네 아무튼 우리 임세현 소녀마와 방송은 아주 유쾌합니다 내용도 알차고요 지난주에 홍상훈쇼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광수 대표님과 임세현 선생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홍상훈쇼가 왔는데 정말 그동안 홍상훈쇼 중에 가장 양질의 콘텐츠였어요 홍상훈 기자가 그냥 놀래 자빠져 버리지만 아니 홍상훈 기자가 제가 이제 김건희 씨 성대모사하고 이런 걸 전혀 몰랐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어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했더니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네요 포스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김건희 씨랑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몰랐대 몰랐대 전혀 몰랐대 네 여러분 오늘 이광수 복덕방 대표와 임세현 소장님의 두 분의 개인적 비밀을 싹 풀어드릴 테니까 저 비밀이 있으셔요? 아니 두 분 사이에는 큰 인연이 있잖아요 패스트 라이브즈 전생에도 같은 회사에 앉았을까 패스트 라이브즈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잔잔하게 아니 근데 그렇게 바쁘신데 영화는 언제 보세요? 자기 전에 잠깐 보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잠깐 보거든요 근데 재미있으면 다 보고 자버려요 그 전 나나 패스트 라이브즈가 그렇더라고 혼자 보세요? 네 혼자 와죠 혼자 제 방에 있어요 혼자서 네 대단하십니다 아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세현 소장님과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과 함께 진짜 이러다가 한국 경제 증시 진짜 다 망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 채경연 tv 진행하고 오신 거죠? 아니 아니요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일정에 있어서 박시동 아 박시동 평가했군요 네 하셨고 내일부터 이제 진행합니다 아 진행 되게 어려운데 아니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하겠다 그래갖고 내일부터 화, 수, 목, 금 4일 다음 주까지 9일 9번 그렇죠 임세현 소장님하고 저 언제 부르실 거예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거기 출연료 15만 원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데 뭐 tmi를 얘기합니까 아니 다른 데 진짜 5만 원 10만 원 주는데도 소중하시죠 아 그런 걸 네 그래서 뭐 내일부터 진행하고요 제가 이제 정치 관련된 얘기는 처음 해봐서 많이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가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정치 얘기를 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리고 대표님은 굉장히 전문가 이미지 또 온건 중도 합리 이미지가 있어서 이 험난한 정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본인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대표님 팬들 중에도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완전히 폭정홍군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도 망한 이게 있기 때문에 대표님 용기 있게 지적할 건 지적해 주셔야죠 평소에도 좀 지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경제를 저희가 논하고 그게 뭐 주식시장 이든 부동산이든 정치의 영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정치가 예를 들어서 바뀌어야 이런 뭐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보다도 정치가 어떻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뭐랄까 계기가 마련하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은 좀 있죠 맞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의 투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 잘 투자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 그리고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다 투자가 또 정치고 또 투자 정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멸의 베스트셀러 대안경제 중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11월 2일 날 익산에서 제 3차 풀콘서트가 있는데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사회자 견 패널로 오십니다 사회라고요 금액이 있는 나랑 합의된 바가 없는데 이제 오시면 무조건 사회 모셔야죠 사회비도 두둑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사실 저한테 좀 생각해봤더니 의미 있는 주더라고요 2년 전 이번 금주에요 제가 안 소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랬나요 그때 매블쇼에서요 그 전에 저는 알았어요 대표님을 mbc 백군토론이라도 이런 데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투기되고 이렇게 폭동하면 나랑 안 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점점 이야기했는데 저분 꼭 한 번 만나봐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전 사실은 안 소장님 뭐 신문에서만 봤지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블쇼에서 안 소장님 처음 뵀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처음으로 되게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왜요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어떻게 계시지 이런 분이 뭐죠 뭐죠 그러니까 똘끼 똘끼추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도 이제 매블쇼에 나오셔서 기부 얘기하시고 또 세상 변화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하시는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가서 안 소장님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지 리서치 전문 네 그래서 뭐 옛날부터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리서치를 해보고 나서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안 소장님이 알게 되고 제가 어디 가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또 회사를 그만둔 1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안 소장님의 만남이었다 네 저를 만나서 그만두는 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임세윤 소장 같은 분을 만날 기대감으로 그만두시는 면도 있는 거 그렇죠 두 분의 첫 만남은 저는 기억하는데 참 좋았어요 그때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방송도 같이 하고 두 분 다 여러분 미래셋 핵심 일꾼들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저는 펀드 펀드 펀드랑 사태상 대유증권 노조 대의원 대유증권을 미래에서 먹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저한테 참연대로 전화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2014년도에 예예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여기 서울역인데 여기도 안 나와 보냐 나 참연대 해오냐 내가 엄청났잖아 그래서 나와 봤더니 이제 임소장님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눠보고 되게 좋았죠 네 맞습니다 자 임세윤 선생님도 이제 인사 한 번 하십시오 아직 인사가 안 끝났나요 그럼요 지금 근황톡쿠스탄이 하는 거잖아요 임세윤 소장님도 미래에서 펀드 담당하시고 네 이광수 대표님 사회에서 만나서 참 정말 민생경연구소나 저희 둘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때 회사에 있을 때는 저 이거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그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때 알았으면 같이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 문제제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심지어 박현주 회장하고 유튜브도 찍 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서로 얘기 나려고 그랬는데 박현주 회장 부동산 좋아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안 소장님이나 여기 임세윤 소장님이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통부모가 있으시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지음 지음이란 말이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가장 뭐 친구로도 그렇고 아는 사람으로서도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안 소장님과 임세윤 소장님 만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저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리고 두 사람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알아봐 주시잖아요 안 소장님 보세요 한 50명 있어도 다 알아보자 저는 근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안면 인식 장애랑은 좀 그렇고 안면 인식을 좀 잘 못합니다 안면 인식 곤란증 네 안면 인식 곤란증 아저씨도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아니 되게 기분 나쁘실 텐데 이게 진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안나?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뭐 특이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 빼고는 되게 무난하신 분들은 되게 약간 구분이 약간 잘 안돼 아주 잘생긴 사람 이광수 대표님 네 그럼요 또 뭐 매부시어 진행자들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 느낌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 박시동 앉은 걸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야 고만고만하게 생겼어 약간 적당히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예를 들면 제가 이분 특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민병덕 의원님 같은 분이잖아요 아 평범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어 다 그런 분들 네 맞아요 민병덕 의원님 그런 평범하네요 네 두 분이 친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서 미래를 위해서 두 분이 만나셨고 결국 또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셨고 그래서 대한경제 부흥에 책을 냈고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이제 북콘서트 이제 앞으로 계속 다니실 거고 그 다음에 임세윤 소장님의 책이 곧 또 타네카라가 10월 말에 나옵니다 오 제목이요 네 타네카라 옛날에 프랑스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 가야죠 파이팅 타네카라 시키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겸 사회운동가인 스테판 에베셀의 수필이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분노하라 이만한 아주 쭈근 글인데 왜 프랑스 국민들이든 세계시민들이든 가만히 있느냐 이 극심한 불평등 양극한 민생고와 소수 독점 부자들의 기업들의 부의 독식에 분노하라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걸 약간 오마주해서 처음에 제목은 탄핵이 온다로 할 뻔했어요 탄핵이 온다 소년이 온다 분위기 딱 요거도 되는까봐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탄핵이 온다도 좋고 퇴진이 온다도 좋고 퇴진이 온다 감옥이 온다 희망이 온다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늘 은근하게 압니다 그러면 요즘 삼성전자 왜 그래요 임 소장님 거의 무슨 최저치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대표 주식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뭐 보통 이제 어닝 쇼크라 그러죠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 생각보다 이익이 되게 많이 난 게 어닝 서프라이즈고 어닝 쇼크는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익이 줄었지 어닝 쇼크인데 9조? 9조 밖에 안 났죠 영어 이익이 보통은 사각까지 했어요 40조 날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자릿수 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제 뭐 반도체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사실 월등이 거의 1등이었는데 대만한테 뺏겼어요 근데 이제 대만 TSMC인가요? 거기에 이제 기술 같은 게 또 굉장히 많이 가고 수출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반도체 이름을 까먹었네 이름을 네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말고 새로 만든 거 있잖아 AI 들어가는 거 아 저기 그쵸 예예예 그 반도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AI 반도체 AI 반도체 네 그거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좀 설비나 이런 투자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놓쳤어요 여러 가지 시기들을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고도로 기술이 압축된 기술이 필요로 해서 좀 더 한 발씩 한 발씩 앞서 나가야지 이제 그게 다양한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가 좀 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별로 없죠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그 r&d 투자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없어 보이니 선 반영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 예재용 회장의 그 오너 중심 삼성그룹 경영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 사람이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손대면 다 망한다 손대면 다 실패해서 별명이 마이너스에 소인 적도 있었죠 네 근데 저희는 물론 오너 체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재벌의 부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삼성이라는 국민적 대기업에 대해서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절대 저희는 반기업이 아니잖아요 민생경연구소는 친기업입니다 다만 재벌체제나 오너리스페에 대해서는 왜 없으세요 친기업이요 공감은 아니 저 삼성전자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자문위원도 하면서 왜 고조를 안 뽑냐고 이번에 고조를 뽑잖아요 샵피 이번에 삼성이든 현대들 어쨌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이 없으니까 투자하거나 이런 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저는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광규 대표님도 요즘에 이제 사실 우리 북콘서트 하면 어떤 주식이 잘 되냐는 온초적 질문해 가지고 저번에 미국 주식 설명했는데 실제 많이 떼어 가지고 이득 많이 보셨어요 첫 번째 북콘서트 오신 분들 그다음에 박시동 대표님은 고려하 연 이야기 해 가지고 주식 진짜 많이 떼어 가지고 대단하다 이광수 박시동 그래서 지금 27일 광주 11호 6 익산도 많이 도는 분위기인데 11호 27일 북콘서트는 아니 27일 북콘서트는 광희정 시장님도 오신다고 연락이 광주 시장님까지 그래서 임승수 사람도 시원 되시면 광주 한번 내려오시고요 광주의 따님이시잖아요 상주의 따님 광주의 따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인 씨 굉장히 너무 어려운데요 보니까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많고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 시장을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한국의 대기업 말씀하신 회사들 주식을 팔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슈는 안보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이 과연 투자하기 안전한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 저 월스트리트 가서 막 투자자들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한반도 리스크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큰 투자자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나 이렇게 큰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이나 시장이 되게 범위가 작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수익에 큰 기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특별히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굳이 막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범위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오히려 막 투자자가 보기에 짜증나는 이슈들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돈을 번다 안 번다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미래 향 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즉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그 근저에는 사실은 저는 안보 문제가 크지 않냐 보고 있어요 요즘에 임소엠도 방송에서 그 예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죠 안보 이슈 부합되면 투자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실제 했었고 계속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평화모드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사일 뭐 저쪽에서 실험한다 그래도요 다음날 주식이 안 떨어졌어요 전쟁이 났지 설마 뭐 이런 뭔가 안정감이 약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게 북한에서 미사일 뭐 발사하고 이러면 다음날 이제 폭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안보에 대한 안정 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저는 이 정부의 탓도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한반도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나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화를 하고 한반도의 긴장의 고주한테리 관리도 하고 또 어쨌든 남북 간의 교류도 해서 경쟁력도 하고 그래서 북한이 설령 궁제 몰리거나 또는 떠난 이유로 국지전이라든지 어떤 남북 간이 긴장의 고주한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당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강대강해 그냥 한판 붙자 막 이러니 그러니까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거기에다가 영부인이 주가조정 어마어마한 주가조에서 23억을 벌어들였는데도 처벌도 안 되니 대한민국 주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거기에 재벌들이 다 장악한 우리나라 재벌 경제체제에서 오너리스크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한반도 리스크 그다음에 주 시장의 저평가의 원인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안 봐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최근에요 초부자들 있잖아요 초부자들이 엄청나게 자산을 빼내고 있어요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특히 내국인이요 내국인니까 왜냐하면 내국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엄청나게 vvip 과이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외국 자산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자금을 계속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외국인만 파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부자들도 외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저는 근저에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사이트 tv님께서도 영부인이 주가적인 하고 시장실러드가 바닥 이다. 레고 사태도 이뤄놓고 채권시장 흔들러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레고 사태 같은 경우도 춘천 랜드 전형적으로 불확실성이죠. 아니 그거는 죄송한데 레고 사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진대 사태예요. 김진대 사태예요. 왜냐하면 춘천의 레고랜드 사장이 제 친구예요. 제발 레고랜드 사태로 하지 말라. 그렇죠. 내버렸는 잘못이었습니다. 김진대 잘못이죠. 김진대 사태. 김진대 사태입니다 그건. 민생경전구소에서 제가 고발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안 합니다. 그거 몇 십억 날렸잖아요. 시장의 신뢰도 엄청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윤관 구현경 부부 LG 재벌 맏며느리 내부 정보로 주식 샀어요. 수십억 시세차에 누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발도 놨는데 얼른 자기 LG 복지재단에 그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범죄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차라리 그러면 얼른 기부해서 마치 주식 시책을 노리지 않은 것처럼. LG 복지재단은 그러면 범죄의 장문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원 의사에서 그걸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도 영부인보다는 낫네. 영부인보다는. 거기는 기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벌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벌었다고 그러면 기부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관행적이나 최근에도 이행하는 걸 떠나서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하네요. 그렇죠. 입 딱 다물고 그냥 먹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진짜 돈 욕심도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연장선으로 우리가 금융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사실 트러스트라고 하잖아요. 금융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조작 같은 문제는 화이트 칼라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단계의 범죄라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주가 조작 하면 걸리기만 하면요. 무기징역도 막 하잖아요. 120년 200년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엔론 사태 있었죠. 엔론. 엔론이 120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사 망했죠. 그렇죠. 망하게 버리죠. 그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의 기본인데 그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그런데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불기소를 해요. 무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국인 신뢰자들이 봤을 때는 야 저 나라는 진짜 후진국이다. 저기다가는 투자해서 주가 조작 우리 피해봐도 보상받을 길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걱정이네요. 걱정. 아무튼 향후 전망도 굉장히 어둡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반도 굉장히 계속 고조되고 있고 거기다가 경제 성장일도 지금 유수의 기관들이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그런데 저는 희망이 오히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반전되고 바뀌면 또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바뀌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아질 수 있고 또 자산시장도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신다.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대로 가서는 변화가 좀.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정치가 바뀌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이 바뀌고. 특히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후진국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봅니까 그 나라의 예를 들면 기업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그 나라의 선거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누구고 정치 제도가 어떤지를 보고 투자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금융의 선진국 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도 그 회사의 삼성전자 보겠죠. 반도체 보겠는데 그 이외의 상황은 뭐냐면 그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 시스템이 어떻고 그리고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게 투자자들이 먼저 그들보다 예를 들어서 선진화 안 된 금융시장을 보는 첫 번째 분석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고 밸류업이라고 해서 배당 많이 해 줘라 이러면 어떻게 그런다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기초가 튼튼하고 미래 먹거리가 딱 보장이 되면 누가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 를 해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걸 사실 큰 그림을 그려 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10대 유망산업 있잖아요 .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우주 산업도 올라오고 무슨 ai도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여전히 반도체 선박 건설 이렇게 똑같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미래 비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원 들어갔을 때 베트남에 어떤 대기업이 있고 그 외에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베트남이 중국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교역이라든지 인도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산업이 좋아지고 이런 관계를 잃고 투자 하는 거죠. 그러면 임세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 통해서 어떤 산업이 좋아지고 그렇죠. 또 남북과의 관계 때문에 좀 평화롭게 되고 그럼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이러면서 그럼 한국기업들 봐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투자 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오히려 중국 러시아하고 지금 거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지금 온수를 만들어버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 관련된 무역 이라든지 거기에 가 있는 한인기업 들 전부 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거기 그럼 주식을 삽니까 그렇죠. 거기 뿐만이 아니죠. 어디 사방 팔방 다 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어디 유에이 가서 이란 적국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기만 하면 다 적 만들어 거니까. 예예예. 거긴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에. 아니 그런데 제가 진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예예. 그런데 요거 요거 조금이라도 칭찬 할 거 없습니까. 저는. 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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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꾼. 아니죠. 그거 사랑이 아니라 영육이 지배 당하는 걸 사랑해놓으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스피커 아니 백운기 tv에서 본인께서 임승수 형님께서 윤석열 완전히 김건하한테 영육이 지배받는 관계다. 대통령실 김건하니 장하겠다. 윤석열 명령 내리면 이행도 안 하는 애들이 김건하니 다 이행을 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명령 열심히 했던 애가 잘렸다. 그거 다 팩트거든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멍청이도 말은 잘 들으니까 데코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잘 든다. 부인 말. 부인 말. 그것도 동의는 안 되지만 데코는 그래서 아침에 백운기 tv에 제가 없는 돈에 거금을 쇼파챗으로 쐈죠. 그랬더니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임세윤 소장 조직원 없다고 또 소개를 해 주신. 네. 네. 잘하는 거 또 옷 많이 갈아입는 거. 옷이 또 이상하던데 쩍벌 하고 도리도리 하고. 아. 지 말고 부인을 얘기한 겁니다. 지 말고. 아. 도리도리. 여러분 도리도리 나왔으니까. 도리도리. 임세윤 소장님이 매부리쇼 한참 나올 때 한 대세 번 나왔는데. 지금 이 두 분은 아시아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었고요. 이광 대표님 상까지 받았고. 임세윤 소장님은 상을 못 받고 IBK 투자권 사회사로 스카우트 된 분입니다. 지금 이 두 분하고 방송하는 저는 지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번데 옆에 주름 잡는 꼴이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경제권 나와서 도리도리 이거 검색어 없어졌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작가님이 찾아보니까 옛날에도 없었다. 뭐 이렇게 돼서. 임 소장님이 좀 뭐랄까. 잘못 지정한 것처럼 약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명태남 이야기로. 아. 명개. 명태균. 명태균과 김대남으로. 명태남은 뭐야. 명태남. 명태남. 명태균. 김대남. 김대남에서 명태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태남. 명태균 이야기로 도리도리를 없앴잖아요. 없앤 게 확인됐습니다. 장의 비하 단어로 조작 조직을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임세윤 소장님이. 제가 그때 이제 막판에. 그. 그때 뭐 하여튼 전후에서 제가 이거. 윤석열 관련된 걸 찾다가. 도리도리 이런 걸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검색이. 안 그래도 아는 선배한테. 도리도리 검색 안 된 거 알어. 자기도 그 얘기 들었다. 하면서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진짜 없었어요. 도리도리가. 이미지로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리도리 이미지가. 근데 또 도리도리가 마약의 은어라고 해서 이게 없앤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리도리 마약은 또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인 때문에 이 그림을 없앴는데 그 없앤 사유가 되게 웃겨요.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도리도리 사진이 없어진 이유가 사유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명예인데 도리도리 명예훼손이 없어서. 진짜 없어.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없어잖아요. 지금도? 제가 네이버 들어보니까 도리도 키워드는 아래 같은 경우는 검색을 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명예훼손이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메블쇼 말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 진짜 놀랐어. 진짜?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 때문에 없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경이라는 기사에서 저를 실명으로 대놓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이 가짜뉴스 퍼트린다. 그렇죠. 기사가 나와서 이때 좀. 진짜 그런가? 무슨 약간 민망한 상황. 그리고 약간 어디 항의도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맞았잖아 결국. 없앤 거 맞았잖아. 그러니까. 임승 소장님 저희 동지 소장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팩트체크 꼼꼼이에요. 그래서 방송할 때나 집회에서 발언을 기장할 때 막 내피셜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막 음모론이나 절대 그런 걸 안 해요. 본인은 이제 약주 드실 때 항상 자기가 애널리스트로서 냉철한 분석을 한다라는 걸 강조하세요. 그런데 임승 소장님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못 보실 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승 소장님한테 굉장히 따뜻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데 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 그래요 저한테는 차갑기도 하시는데 뭔 소리예요. 우리는 뜨거운 동지가 아니라 차가운 동지에. 마음이 진짜 따뜻한 분이세요. 맞죠. 그래서 제가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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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왜냐하면 대출의 총량은 많고 대출을 규제해야 되니까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는 거죠. 이게 그동안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불평등 대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어쩌면 경제성장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신규 대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가계대출의 총량을 늘리지 않게 하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에 대출 받을 사람들한테 대출을 갚게 해야 돼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나 다주택자한테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갔단 말이죠 . 그걸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꼭 필요한 중소기업 . 그렇죠. 그러면 가계대출의 총량 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신규 대출을 증가하는 그래서 소비가 확대되는 아니면 자산시장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아 좋다. 그래서 저는 가계대출 개혁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게 다음에 우리가 민주정부 들어서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득권이나 기존의 대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는 예를 들어서 반발이 거세겠죠. 심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샀고 그 자산가격이 쉽게 말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팔면 돼요. 팔아서 상환하는 구조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 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계부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고 또 부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경제성경 도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정책 제안입니다. 실체 가계부채를 줄인다 고만 하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는 안 해주고 심지어는 가수요 과잉수요 까지 유발시켜서 빚 내서 집 사라 해서 8월달에 올해 8월달이면 10조 가 늘어나버렸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서민이나 중소기업 빌려달라고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돈 못 빌린다고 연락 많이 와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금리의 다른 예를 들어서 이 금융권이나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간다 점점. 더 큰 부채로 가는 거죠 그럼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신용카드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 카드론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상반 기가.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게 되면서 한계차주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자산을 또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가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경매물량 이 사상 최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대출 이 필요하다고요. 그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거기에는 해주고 그리고 감내하게 하고 기존의 대출자들한테 회수해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걸 말씀드려 가지고 두 분이 오늘 방송하는 거 보니까 홍삼슈에서 그랬는데 두 분이 엄청 잘 맞네요. 잘 맞습니다. 같은 미래세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 범민주 진보기획세력들이 경제나 증권이나 부동산에 약한 사람이 많은데 정치관 행정가들 중에도 ngo들 중에도 두 분은 그런 걸 다 두루두루 또 경험도 했고 아 왜 이렇게 투자증권 최연석 이사 출시야. 그렇죠. 제가 알죠. 그 경력 별도마다 깜짝 놀라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사태를 좀 우리가 한번 보고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일랜드 사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일랜드가 유럽에 있는 나라이긴 한데 딱 들으면 아일랜드 되게 좋은 나라 아니야? 좋은 나라입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약간 쇠퇴하는 유럽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예전에 한 2000년 초반인가요? 그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이제 빚 내서 대출을 해주고 건설 경기 부응시키고 그 금리도 제때 못 올려가지고 물가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건설 경기에 건설 산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인구의 20% 정도가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산 자산만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따라주지 않고 또 재정 뭐 우리는 지금 똑같은 게 재정은 없으면서 부자들 돈 깎아주잖아요. 아일랜드도 그 당시 세금을 엄청 깎아줬습니다. 부자들한테만. 그래서 대부분의 그 깎아준 부의 30%가 그 자산가 고... 뭐여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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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고소득자 고자산가 고자산가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저고 이러니까 나라가 못 견디니까 그냥 무너져버렸거든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안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은 대세 하락기라고 또 나오대요. 이광수 대표님 전망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빚 내서 집을 사고 가수요 하고 미래수요까지 다 끌어들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대출 기준에 들어가면 집값이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일부 또 부동산 예민한 사람들은 이광수가 집 사지 마라 했는데 집값 오르지 않았는지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진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준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결국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가 있어야 가격도 오르든지 아니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에서는 유효수요가 제한돼 있다가 그래서 대출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각종 대출을 엄청나게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재원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8조 원을 쓰면 나머지 산업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못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대출은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생산성이 낮잖아요. 여러분도 아파트 사신다고 그래서 고용이 창출됩니까 아니면 어떤 산업적인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사실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까 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일랜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요. 이런 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부동산 쪽에 많이 투입되니까 다른 쪽에 투자 재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가 안 되고 내수경기가 안족화되고 부채가 계속 받쳐주지 않으면 버블이 되고 버블 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작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걱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저희가 이겨내야 되고 개혁을 만들고 다시 또 성장하게 만들면 좀 이런 시기를 잘 뭐라고 할까요 기회로 삼아야 돼서 기회로 삼으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혁신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없던 정책 이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게 부동산과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경제에도 혁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또 정부를 또 신뢰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이런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되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처음에는 대출하세요. 나중에 또 대출하면 안 됩니다. 금리 올려야 됩니다. 금리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뭐 어디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재부와 한국은행 말이 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히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인데 계속 정부랑 기관이랑 말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정부는 사실 저는 이 무책임한 게 너무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정부의 재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경제가 돌려면 기업의 역할이 있고 가게의 역할이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이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건전재정 건전재정 하면서 재정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못 사는데 그걸 또 금리 탓을 해.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게 저는 여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된다. 교과서 나왔잖아요. 내수는 정부 지출과 국민의 소비 지출 두 개를 구성. 기업 지출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부가 돈을 안 써버려. 경제가 어려운데. 성장률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 대표님. 홍사원 쇼에서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 관리에서 잘못된 철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정치화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화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총선 앞두고 막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공약 내걸지 않습니까? 네. 천조 썼습니다. 천조 썼어요. 그렇죠. 천조 쓴다고 했죠. 그것처럼 사실은 경제를 정치화시키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소장님이 내수 얘기를 하셨는데 내수는 우리나라의 gdp에서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비중의 차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내수가 사실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20년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고 부동산 가격이 20년 동안 빠지면 그 나라를 망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살아남았잖아요. 안타깝지만. 내수가 받쳐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수가 받쳐졌기 때문에요. 일본의 국민들이 그나마 자산을 갖고 있어서 내수를 받쳐주고 내수를 성장시키니까 거기서 기업이 거기서 씨앗을 만들고 그나마 버텨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도 나왔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은 어디냐면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가 엄청난 글로벌 기업에 성장하는데 이 근간에는 내수가 있었어요.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아주 작은 가내숭업을 하는 바짐옷 같은 거 만드는 조금만 점포에서 출발하고요. 처음에 유니클로. 그런데 그 2, 30년 동안 엄청난 글로벌 회사가 된 건 내수가 받쳐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외경제의 변수가 클수록 사실은 내수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 기업을 성장시키는데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내수를 아예 파괴하고 있죠. 민세북 지원금 달라고 하니까 10억 달러 100억 달러라고 말도 안 되는 국민모려가고. 지역 앞에 늘려달라고 지역 앞에 나라 망한다고 지역 앞에 예산 또 영혼으로 절차가 났어요. 내년대 물론 야당이 동원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고교무상교육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이 영혼인데 내년에 이거 많이 폐기되면요. 갑자기 소비에 써야 될 돈이 무려 200만 원 가까이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전국의 고등학생 학부모들이요. 그럼 그만큼 소비 줄여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지금. 결론은 임세윤 선거제는 그래서 기승전 탄핵이 불가피하다. 폐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 합리적인 경제학자 이강 대표님께서는 또 너무 이 경제정책을 하면서 정치투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강 대표님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김호중 공장장님하고 최우겜 씨가 잔뜩 그랬어요. 박시동은 투쟁에 끌어도 좋은데 이광수는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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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동은 이미 본인이 정의당 의원도 했었고 친일파 척결이 자기 사명이라고 그러고 오늘 방송도 올려놨던데 친일파 몰아내자고 그러고 친일파로 찍힌 방송인들 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용인의 한 기업의 세미나를 직원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요즘 강의도 많이 하시죠. 지금부터는 정책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 약간 라이프스토리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저의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지향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안증권TV에 나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말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막 얘기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말하면 제 그냥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좀 뭐랄까요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장성을 갖고 싶다. 그럼요. 사이다 발언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나 유황수 복도방 대표님 같이 대기업을 경험하고 법 민주 진보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확장성 그다음에 실용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공하는 좋은 정책 실제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전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대안경제 콘서트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막 투자하는 얘기해요. 투자해서. 저는 제 목표가 우리의 진보적인 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게 제 목표거든요. 네. 부자되어야 됩니다. 왜 부자만 부자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부자되고 그럼요. 그들이 부자가 돼서 그 부를 또 나눠주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비대칭을 줄이고 이렇게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려면 확장성을 좀 가져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하고. 그럼요. 이미 너무 온건하셔가지고 온화하고 온건하고. 온화, 온건, 중도, 진보, 개혁, 합리, 보수. 이광수. 화가나님께서 대한민국 따뜻한 경제 선생님 이광수. 그러니까 저는 이광수 대표님이 저희랑 같이 저희들 투자 응원해 준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아주 극소수 극단주의자들이나 극우주의자들 이광수 대표님 아이디도 못하고 말도 안 듣겠지만 대상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경제 교사 또는 경제 해설가 또는 뭐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희망을 주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암마르타님께서 경제고문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임세현식당TV의 우리 파도님, TJK님. 임세현서 팬들 많이 들으셨는데 파도님 재밌네. 윤석열 술 마시는 것만 잘한대. 그러네, 그러네. 오늘 또 한동훈 만나기 싫어가지고 4시 만에 만나고 또 저녁에 술 먹으러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저녁에 만찬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동훈 빼놓고. 참 치조라는 자들입니다. 진짜 사람이 자라, 자라. 사람이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서서히 또 제가 오늘 지역 경제를 또 좀 살려야 됩니다. 요즘 여의도 경제 최악이어가지고. 오늘 제 생각에는 한 3군데 정도 우리 가계 경제 살리려고 합니다. 임세현 소장님 컨디션이 좀 한 4군데 정도 뛸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 방송이 시동이키. 아, 네. 그거 안내 좀 해주세요. 아, 맞다. 자, 이제 임세현 식당TV는 여러분 민생경전구소의 이 좁은 틈을 벗어나서 시동이키 프로듀션이라고 하는 광활한 문화예술인의 바다로 나갑니다. 김종대, 호삭바, 유지, 윤성은, 박시동. 그 시켜서 이 범진보 결정이 연예인들 아닙니까? 뭐 연예인들. 임세현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하시는데. 내일 첫 방송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걸 되게 오랫동안 사실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계속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바쁘고 뭐 하여튼 몸도 안 좋고 이래저래 이제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 개문발차라도 하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내일 화, 수목 9시 반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 목은 저 혼자. 저 혼자 막 떠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 방송에는 신인규, 박영식, 저 이렇게 셋이서. 젊은 3인방이 이렇게 좀 토크를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이 나와요 그게? 예예. 수요일 아침. 신인규, 박영식, 임세현은 수요일 아침. 화, 목은 저 혼자. 참여. 대단하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임승선이 혼자 1인방송하면 임세현식당TV 막 동접이 막. 몇 천명씩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동인키랑 임세현식당에서 동시에 송출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그 시동인키 프로덕션에서 임세현식당 동시에 송출해야죠. 그래서 지금 아마 임세현식당 홈페이지 가면. 아 홈페이지는다. 채널 가면 이렇게 뭐 좀 바꿔놨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네 이렇게. 와 그렇네요. 진짜 예쁘게 바꿔놨네. 오늘은 내가 시사 요리사. 와. 이렇게. 9시 반인데 9시. 시사카페 하목 아침 9시 라이브. 근데 저희는 언제 나갑니까?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저희 혼자 한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티타임이 있어요. 티타임이 화제인물들과 진한 인상 얘기니까. 여기에 이제 한 명씩 저는 출연 안 시켜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광수 대표님은 제일 먼저. 여기에 뭐 광고도 이제 올려놓으셨네요. 먹방 한 거 있으세요? 먹방 당연히 해야죠. 광고 어디 있어요 광고? 여기 밑에 지금 약간 임세인식당 라이브 시작합니다. 멋있다. 여러분 임세인식당 TV 구독, 좋아요도 누르면서 지금 우리 텅디피디님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와우. 멋있다. 깔끔하게 해놨네요. 아 확실히 대기업이 다르네. 대기업. 대기업. 임소장님 그리고 프로덕션 프로덕션. 이제 그 방송한다는 거 게시판에도 하나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소장님 게시판에 글 올려도 막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는데. 신경 씁니다. 오 너무 좋다. 대기업 좋습니다. 대기업. 이제 시사 대기업. 임세인. 옛날에 쇼츠도 별명이 쇼츠킨이었잖아요. 임소장님 몇백만 본 쇼츠가 수십 개인분이에요. 저분이요. 아니 뭐 일단은 시작 그냥 재방송에 하나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시작을 일단 해보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가 늘겠죠. 임세인 출판기념회도 2만 1000명을 봤어요. 다른 사람 출판기념회는 유명한 정치인도 출판기념회는 안 봐요. 사람들이. 임세인 소장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출판기념회도 2만 명 보는 건 쉽지 않고 그래서 임세인 식당으로 오세요. 이 책. 지난주 월요일날도 시민들이 한 10권 산다고 했는데 오늘 그분한테 확인해봐야지. 진짜 샀는지. 그래서 광고 강연 협업 문의 위에 뭐 이메일까지 올려져 있는데 광고도 이제 관리가 됩니다. 광고도 언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 강연 협업. 원래는 제가 이게 선거용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라서 모든 수익을 다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시동위키로 이제 제가 채널에 넘어갔으니까 여기서는 활발하게 광고도 슈퍼챗도 되는 거로 되나요 아마도요. 아 아 임세인 식당TV의 슈퍼챗도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수익은 저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채널의 주인한테 가는 것이죠. 시동위키로 프로듀션이 하고 이제 프로듀션 쇼속 연예계는 이제 그 적당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죠. 출연료로. 그 시절 잊지 말아주십시오. 뭔 소리야. 제가 왜 우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했지 않습니까. 큰 바다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 동료를 보니 마음이 척척해졌습니다. 이제 빨리 이제 살리러 밥을 먹으러 가야죠. 여러분 이강수 대표님, 임세영 선생님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저보다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더 잘 되면 좋겠더라. 그럴 때 저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보람이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 이강수 대표님 마무리 말씀. 우리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큰 위안이고 또 어떤 응원이 되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안소장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얘기 잘 듣고 또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 또 같이 부자되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날까지 모두 다 응원 파이팅 하십시오. 오, 참 이강수 대표님 참 좋습니다. 제가 영광이고 보람이고요. 임세윤 소장님도 마무리 말씀. 네, 뭐 일단은 내일 화수목 방송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좋은 동지들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저희가 무슨 활동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따뜻해지고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언제라고 그랬죠? 콘서트? 이번 주 아니,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요일 27일 광주 북콘서트 3시 11월 2일 익산 북콘서트 임세윤 소장님 사회화 패널 지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7월 2일 오후 2시 네, 또 저희 안징골TV 또 임세윤 식당TV 광순의 북덕방도 많은... TV는 없어요. TV는 없어요. TV는 없어요. 광순의 북덕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세윤 식당TV 인사이트TV 안징골TV는 임세윤 소장님이 시동이기 프로덕션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심층, 민생, 경제, 정치, 또 사람 속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이들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 방송 널리 또 여기저기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안징골TV에 걸려있는 기엉노 콘서트 그전에 우리 이경배원님, 이혼정배원님, 황현필 역사관님, 박학기 가수님 등이 5.18을 추모하는 공연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한강에 노벨 문학생을 받은 소년이 온다를 아주 애절하게 우리 임세윤 소장님 후원회장이 이혼정배원님이 했는데 그때 이미 이분들은 노벨 문학상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택했더라고요. 소년이 온다 책을.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침 이제 이게 박시영TV와 안징골TV 두 군데 올라갔는데 많이들 보고 계세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 낭독. 이혼정배원님 진짜 낭독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